그래서 제가 이 책을 꼭 보셨으면 하는 부모님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유형에 포함되신다면 꼭 이 책을 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강사 크리쌤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잠깐 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딸 쌍둥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대치동과 목동에서 오랜 기간 아이들을 가르쳐 온 강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터넷 강의도 못했는데 제 책이 이번에 출간되면서 이 기회에 어머님들과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용기를 내어보았습니다. 다소 제 표정이 약간 어색하고 말투가 어느 래도 이해해 주실 거죠?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제 책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 책은 우리아이천영어, 저는 코칭합니다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일단은 기존의 엄마표 영어랑은 조금 많이 다른 책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의 코치가 되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잘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되자라는 입장이고요. 이 책은 제가 강사 상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최근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읽었던 논문들을 바탕으로 최신 트렌드를 바탕으로 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힘들어셨던 분들이라든지 기존의 엄마표 영어랑 다른 방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꼭 보셨으면 하는 부모님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유형에 포함되신다면 꼭 이 책을 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 엄마표 영어 실패해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엄마표 영어의 실패는 엄마 잘못도 아이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 엄마들의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피부 타입도 다 다르고요. 그런 만큼 아이들의 특성도 다 다양합니다. 아이들의 특성이 다 다른데 같은 방식의 공부 방법으로 같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책은 특성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이런 공부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지시해 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엄마표 영어에 실패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엄마표 코칭 영어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 나는 우리 아이 3시간 영어하는 거 불가능해요 하시는 부모님들입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도 뽀로로 같아서 하루 3시간 영어 공부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게 가능한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들에게도 사실 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아프리카호를 3시간 동안 들으라고 한다면 엄마들도 힘들 거예요. 그런 만큼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 방법들을 그리고 노하우들을 이 책에 모두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주도 학습을 원하는 부모님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블로그로 나가는 아웃풋 플래너는요. 아이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가 스케줄을 조정하고 써봄으로써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내용을 적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한 내용을 기억해서 써봄으로써 그 공부한 내용을 끌어내는 것까지 하는 역할을 하는 아웃풋 스터디 플래너 함께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풋을 계속한다고 해서 어느날 아웃풋이 폭발하진 않아요. 아웃풋도 자신이 계속 꺼내 쓰는 연습을 반복해야 폭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부모가 아이의 언어학습 파트너가 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어렸을 때 꼭 이뤄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8살도 9살도 10살도 언어를 시작하기에 정말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보다는 그 방향의 중요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 처음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혹시 아이를 엄마표 영어를 지도하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여기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같이 눌러주세요. 다음에 아웃풋 플래너를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